오늘은 늦게 낫다. 오늘은 그렇게 먹으러 가야 돼. 몸이 해외이 되게 심해져서. 밥을 또 그래 못 먹을 때. 뭐라고 하면 마면먹고 안 먹고. 스쿨벅스에 대한 게 아니고. 약간 애기야 되고. 아 저 여기 쉬고 있는데. 일단 지켜서. 요금을 먹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괜찮은데. 너무 맛있고. 이제 한 번 더 챙겨서. 3,900원짜리. 한 번 더 챙겨서. 이거 안 먹었네. 1,500원은. 1,500원은. 큰 걸로. 1,500원은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저거 새 거. 소외되네. 배운 거. 아니 배가 아파서. 하여기 아직도 쉬고. 약 먹고. 그. 특리동료 안 먹고. 왜 안 먹고 와서 먹히는데. 음. 하여기 너무 쉬고. 아직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콩도 있는데. 옳은이랑 같이 먹고 싶어. 바닷도. 아 지금 와주기 잘하고. 뭐 온 게 없어. 눈이라 갔다 갔다. 약간 심해가지고. 아 이거 많이. 좀 맛있게 먹을게요. 엉덩이 좀 많죠? 콜라 양은 좋고. 채우면 되니까. 몸에 안 좋은 말. 나 이모가 조금 없지. 소우있다. 이거를 먹어야지. 가득 채워 먹어서. 배웠고. 이거만 먹으면 할 거예요. 진짜로. 흥분이 있어. 안 왔는데 쏟았어. 근데 옛날에. 아까워요. 따가운 때 그게. 더러워서. 요새. 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항상. 맨날 쏟아. 돈 아까워. 원프로 하는 것도 없었는데. 쏠 때까지. 근데. 얼음이.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라서. 날 차가워 먹었어. 한 절반이 다 쏟았네. 아 아깝다. 그쵸. 흰. 남은 거. 막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또 채워. 소스가. 또 못 먹은 게 아쉬울 것 같은데. 그냥 이만큼만 먹고. 더 채우진 않을게요. 뭐. 더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여기. 한 번 먹자.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 라고 생각해서. 돈은 좀. 아까운 거를. 한 명을 자기 하는 거만. 시키는 마음이. 바로 먹어야겠어요. 콜라 써둔 게 아까워서. 아이고. 인형 스포이지만 됐네. 콜라 써둔 게 아까워가지고. 흠. 그냥 얼음 남은 거. 얼음이 좀 아깝더라고요. 녹일 전이라. 그래서 조금 더 따라. 하루 만에 콜라 다 마시겠네요. 그쵸. 몸에 안 좋은데. 흥. 아이고. 힘들다. 피곤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점 더 더aku. 잘 모르는 중. 하늘은 되길. 하늘은 wiisio.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하늘밴드. 넷. 모양은 딱히 이쁘진 않고. 굉장히 이쁘다. 표지스러워. 약간. 아흣. 저렇게만 남았는데. 좀. 흠. 피곤해. 뭐다. 아프다. 힘들다. 오늘. 오늘. 머리를. 샤抖. 저녁. 은. 너무 짠 거 같아. 맛있어. 아 여러분 빨리 안 먹어. 새로 갖고 온 건데. 놔뒀다가. 작은 컵이에요. 이제 큰 컵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마시고 한 번 더 따르는 건데. 너무 이상해 안 먹어. 다행히. 그만큼만 맛있냐고. 오 젤리 같은. 전반. 전반. 아저씨도 해먹고 있는데. 상큼해서 맛있네. 되게 달고 맛있네. 이렇게 라면이 더. 맛있다 그러면. 오늘이 너무 맛있어. 오늘이 있는데 얼음이 없습니다. 얼음. 이렇게. 얼음이 얼음이 진짜. 맘에 이게 나오네.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배달이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줘야지. 배달 온지도 몰랐어. 2만 3천 4백. 컵을 써서 화이트 잔였다. 숙주도 여기가. 숙주도 여기가. 숙주도 여기가. 숙주도 여기 좋아하는 거 해갖고 서쳤어. 숙주도 여기가. 한 번 더 그렇게 chosen. 주문하겠다. 숙주도 여기가. 숙주도 여기가ательно. 숙주도 여기다. 숙주도 여기가기. 으악. 숙주도 여기 길2개. 숙주도 여기. 모르는 편이. 숙주도 여기. 너무 힘들었는데 양주 구매했어요. 장난이니까 괜찮은데 구매했어요. 먹고 좀 남겨야 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때문에 좀 덜어서 먹어야겠다. 늦게 와서 5분 남아서 덜어서 이만큼 먹고 조금씩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먹어야지. 하와에서 시험 먹었어요. 이게 그냥 레비슘. 3분 남았는데 한 번 더 먹었어요.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쉬어도 맛있는데 아직도. 배고팠어 진짜. 한결아 죽는 줄 아는데 배고파가지고. 큰일 났으면 됐어. 머리 문지러워 드리네. 안 먹으면 역시 배고파. 그래서 맛있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감자칩 너무 먹고 싶었어. 그때까지. 용양 2개에다가 감자칩. 아이스게임 교재 샀는데 메로나가 벌써 당황했는데 다행이 없네. 카드 안 가져가서 큰일 나. 애들이 막 써버리니까 가져가서. 메로나 안 보여갖고. 한참 사는데 다행이 없더라고요. 장문자 옆에는 4개만 하고. 체육을 벌리기 났는데. 아니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거짓은 손이라고. 나도 돈 없지만. 너무. 그래서 약간 차지도 안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짜증나. 마음에 안 들어요. 밥의 주인분이 얼마장 났을까. 나는. 좀 그래. 제일 취향 아닌 거란 논란의 인지가 있으니까. 지금 먹고 싶은 거에서. 제일 안 먹고 싶은 메로나가. 찾아 먹고서 또. 드니는 파슨이. 일련하네. 네. 이거부터 가면서 먹어야겠다.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왔는데. 전 배구가 막고 가야지. 제가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진짜. motivating. 샌드가 이렇게ques밥을 넣고 있는데. 아니, 먹자. 맛있다. 아 아프어. 아프어. 기끄리소에서 먹고 가능해? 배 아빨다 근데. 홀랬네. 맛은 있는데. 세번째 핀피빅. 근데 여기. 제가 원래 옛날에. ст흥뿡으로 하는 거 같은데. 잘 안다니다는 거. 오랜만에 갔어. 네. 여기 제가 원래 옛날에. 팬스토 разных에. 잘 안다니다면서. 오랜만에 갔어. 아 소풍나는 기분이야 가방 들어온 적은 기분이 좋아 요즘은 메뉴어서 먹으면 빨라색도 힘들다 아니 궁금해 이거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쵸? 한입 먹어서 그런게 아니고 이거 쌀맞게 줬어 원가가 달감돼서 그런가? 쌀맞은 느낌이야 좀 안갚고 아쉬운데 그래도 600원이니까 400원만 있으면 1000원인데 그래서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맛은 있다 음 제일 먹고 싶던 캔디바 살찌고 지금 피임약 때문에 살찌는 기분이라 부풀어 올라왔고 몸이 아이고 트인테리오네 드라워 딸기 음료도 먹고 싶은데 본도 오늘은 그만 쓰고 싶어 캔디바도 좀 작아진 느낌? 전체적으로 다 근데 맛은 있다 약한건가? 응 맛있어요 거래면서 먹자 운동할 수 있게 쩍에 돌아가면 저희집이라던 삥 돌아가서 가면 돼요 근데 많이 있다 되게 이쁘다 한친구에 있는 꽃색이 이뻐요 꽃이 진짜 이끌어진 이뻐 소품으로 갖고 갔고 엄마를 데워왔어요 맛있겠다 남는채고 불어둬둬둬둬 맛있어 더 많이 해야지 맞죠? 점심 공급하기 알았다 이게 비싼지 알았다 이거 거의 2-3인분 물어봤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물론은 더일 건데 더 남았다는 거 아직은 상큼이 다 남았고 1인분 더 남았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남자 맞다 배우나 맞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약간 서비스 같은 걸 받아가지고 좋아지겠죠 뭔가 잘 좋은데 행복한다고 휴푼도 너무 센테네 장사 잘 되겠다 장사 잘 되겠다 알게 안녕